친구한테 내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높아요. 여기로 말하면 외교화무속 이상이에요.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소리 여러 번 했거든요. 그 전에 자주 갔는데 당신 같은 나라는 괴물이다. 우리나라도 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보다 당신이 훨씬 더 심하더라. 너 어디 그렇게 충성을 나바쳐 일하느냐 거기서. 그런 소리 했고 그래도 내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.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나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너네 집이다 이 집이. 너네 집이다 이 집이. 진짜 너네 집이다 이 집이. 베스트 프렌드야. 뭐 전화가 온데 전화 안 돼. 어떡할까 일단 돈은 조금 있으니까. 근데 마침 차가 지나가는 거야. 시차 있긴 했죠. 외국인인데 양복 입고 그러니까 호내보내니까 잘 썼어. 어디까지 가냐 거기까지 간다 돈 있냐 돈 있다. 그러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원인이 됐고. 그걸 다 됐어? 그래가지고 그거 싣고 가서 그 집을 갔어요. 집을 갔어요. 친구의 집에. 모의급 친구의 집에 갔어. 내 표정이 푸즐근하잖아요 벌써 아프리카 더운 데다가 고생했고 웬일이야 너 같은 콘미니스트가 웬일이야 나 도망친다 나 이제는 떠난다 당신 좀 도와달라 당신 같은 빨갱이가 콘미니스트가 왜. 왜 떠나냐. 당신이 이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나보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. 나 지금 도움받으러 왔다. 그래 쿨하게 그럼 있어라. 집이 너무 좋아. 정말 호텔도 그런 호텔 없어. 집에 하얀 양탄자를. 양양탄자를 이만한 그런 관점을 찾는 사람인데. 뭐 니 집처럼 와라. 여기는 누구도 못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라. 당신이 필요한 조치 내가 다 취해 주겠다고. 그래서 있었는데 한 한 달쯤 거의 다 돼서 갔다다. 다 갔다. 다 갔다. 스크래언들 다. 당신 뒤집은 사람. 갔다. 아 여기 사람들이 내가 자살한 줄로. 그런가요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야 그 친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건 아니고. 처음에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던 건가요. 그 집에서 자 당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. 당신 아프리카에서 살 생각은 없네. 당연히 여기 살 생각은 없다. 어디냐. 유럽의 한 나라를 댔어요. 그러니까 거기 누가 아느냐. 내가 거기 참사가 났다. 친구가 있다. 그 사람이 왔어요. 당신의 나라에 가고 싶다. 그러니까 쓰라 그러더라고. 뭐를. 뭘 써요.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. 그렇지. 전향서 같은 거. 전향서 같은 거. 썼어요. 이제부터 내가. 당신의 신변을 접수를 합니다.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.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뭐고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변을 해가지고. 가발까지 다 만들어 씌우는 거예요. 가발. 변장하라. 그때 진짜. 수염을 붙였어요. 온 시리즈네요. 공항에서 살해당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. 자기네. 젊은 사람 둘 버디가드를 붙여서 유럽으로 보냈어요. 이렇게 유럽에 가서. 아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때야말로. 아 이제는 지옥에서 탈출했다. 이제는 이 나라에서 산다. 진짜 영화다. 이게 그날 탈출한 이후부터 그날까지 얼마나 지금 걸린 거예요? 한 40일. 40일 동안.